날씨 터치큐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서쪽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퇴근길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다행히도 더위가 잠시 완화는 되겠지만 오늘 하루고요. 내일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지방의 비는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 때문인데요.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 칭다오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풍의 상하층이 분리가 됐고 산동반도를 지나면서 지면 마찰로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12시간 이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오른쪽으로 부는 남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서부와 제주는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강원과 충청, 전라도 그리고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남으로는 국지적인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곳이 있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 6시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일부는 퇴근길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6시에 대부분은 그치겠습니다. 비가 계속 강하게 내리다기보다는 때때로 강약을 반복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강도는 많이 약해지면서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해안과 서해상, 남해상은 여전히 강풍 때에 속하겠는데요. 특보 현황을 보셔도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 정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로 인해 폭염특보는 해제가 되거나 경보가 주의보로 완화가 된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비가 잠깐 스치는 충북과 비 소식이 없는 경북 일부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기온을 보셔도 서울과 강릉은 32도, 광주는 31도로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고요. 대구는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주춤한 더위는 비가 그치는 내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 수요일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지키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